안녕하십니까. C2시경의 인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금요일장 잘 마감하셨죠? 오늘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IT 종목군들의 흐름, 하이닉스에서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줬고요. 자동차 쪽이 좀 많이 아쉬웠죠. 자동차 쪽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추세의 부분은 계속해서 강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세 종목에 대해서 교육을 좀 잡아드릴 텐데 월요일날 당장 또 들여다보셔도 될 그런 종목군이 되죠. 일단 먼저 심풍제압, 그리고 SM, 그리고 HMM입니다. 그 밖에도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혹은 삼성엔지리어링, 대한항공, 또 셀리든 이런 종목군들은요. 일요일날 야간방송, 일요일날 야간방송 몇 시합니까? 21시에 야간방송도 진행하죠. 21시에 유튜브, 그리고 주식투시경닷컴으로 오셔서 일요일 야간방송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요일 종가기준에서의 교육기준, 심풍제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풍제압의 흐름은 이렇죠.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1위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 이왕이면 당연히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10위 안에 또 5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LG 헬로비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잡아드릴까 하다가 그대로 멈춰놨었죠. 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셔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헬로비전의 경우는 월요일 기준에 다시금 들여다볼 텐데 일요일 야간 21시 교육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떤 종목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풍제약입니다. 어제도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도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뭐 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어? 개장초에 이 정도면 상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흐름까지 나와준 거죠. 결론적으로 꼴이 쫙 달고 내려와서 4.8%입니다. 여러분들께 유튜브에도 오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에도 카카오톡에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뭘 올려드렸죠? 카카오톡에 올려드린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8만 2,700원이 이탈되면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탈되는 구간에서는 전량차익실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8만 4천 원대에서부터 차익실현을 하는 게 옳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다시금 진행해드릴 겁니다. 지금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어요? 유튜브에 카카오톡에 대한 공지사항 넣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린다고 했죠?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공지사항에 카카오톡 링크가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밑에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 넣어주시고 제발 좀 부탁했는데 똑같은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셔도 원칙을 못 지키시냐 이거예요. 두산중공원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 4천만 주 1조 안 터졌죠? 그럼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변동성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자꾸 미련을 두냐 이거예요. 1만 3천 원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갈 때 그 수익을 냈어야지 왜 3만 2천 원에서 무너져 내려와서 2만 3천 원, 4천 원에서 맴돌고 있는데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되죠. 누가 못 오른데 거래 터져야 올릴 수 있다. 그게 좀 보시다는 거예요. 심평제약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4.8% 장 중에는 1위까지 올라와 있죠. 이거를 누구는 착실한 하고 눈눈한 나하고 있고 누구는 고점에서 나 손실났어요 하고 엉엉엉 울고 계시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참여코드요? 참여코드 좀 낮아 좀 물어보지. 어제야간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도 몰라 지금 핸드폰에 못 넣는지 농담해라 헷갈려. 8888인가? 농담해라 몰라요. 내가 봐드릴게 지금. 어제 야간에도 녹화를 해서 공지사항을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원분들 마찬가지로 세 명이 들으셨잖아 직원분들이. 단 한 명도 그거 얘기하는 거 대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윤정도에게 소중한 시간 할애하셔서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기준에서는 아니 성대결제 걸려서 목이 이 정도로 안 나오고 있는데 수술 일정 잡아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직원분들은 링크 걸어주세요 해도 얘기를 해도 하지도 않고 바른경제TV 고소장 넣는 거 수정하십시오 해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두산중공원 거래되고 안 터지면 못 들어갑니다 해도 하지도 않고 신풍제약 2300개 종목에서 신풍제약 어제 5개 종목 딱 뽑아드린 거에서 신풍제약 교육해드리고 그대로 가져갔는데 왜 오늘 개장초부터 안 보시냐. 마이너스권 쫙 밀렸다가 쫙 들어올리면서 천만주 기준거래를 잡았는데 이천만주가 터졌어. 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또 이 종목 놓치실 거예요. 월요일날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윤정도는 모릅니다. 신풍제약이 어떤 내용으로 변동을 주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거 심리적인 면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본다. 수급 논리로 본다.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결론은 거래가 터지면서 얼마? 신풍제약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풍제약 거래량 얼마? 2000만주에 곱하기 80%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80% 해버리면 얼마예요? 1600만주죠. 그럼 명목 1500만주 갑시다. 그러면 그게 1조가 돼버려요. 1조 이상이. 그래서 1500만주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1500만주. 아주 나는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1000만주의 기준을 잡아도 돼요. 아주 나는 공격적이다. 1000만주만 돼도 1조 가까이 터지니까. 1500만주 기준은 오늘 거래량의 70%에서 80% 사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날 되면, 일요일날 야간부터 월요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에 이 자료들 다 올려드리죠. 카카오톡 어떻게 검색해요? 윤정두 검색하시면 돼요. 윤정두 그리고 555 숫자 555. 비밀번호요? 888. 8888. 그런데 이것도 바꿔놓을 거예요. 3333-4444로 바꿔놓을 겁니다. 왜? 바른경제TV라는 업체가 오늘도 고소장 새로 써서 좀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업체가 고소장 넣었더니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그 합의문까지 보냈죠. 지금 채팅방에 다 뿌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희 두 번 다시 안 그럴 테니까 고소 취하해 주세요. 그럼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1월 달이에요. 그런데 또 막 들어와서 광고하고 광고하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속아서 이게 팍스경제TV의 운영자인지 윤정두의 운영자인지 몰라서 그냥 정보 누르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넣어버렸잖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사기. 운영자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빼나갔죠. 그러면 개인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죠. 저희 직원분들이 좀 젊어, 어려, 잘 몰라. 그러면 고소장 다시 쓰고 그 기준 월요일날 다 처리하세요. 3층에서 다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기관에 고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지금 교육하면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어우, 답답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정두에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혼나실 거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매번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못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받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수익 내면서 교육을 받든 아니면 수익만 내고 교육 안 받는 게 나아요. 지금 교육받아서 하버드대학 가실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수익만 내세요. 어떻게? 오늘도 심풍제학 같은 경우는 지난 언제 6월 10일날 28.15% 어제죠. 6월 10일날 28.15% 수익 내고 꼴이 달려서 전량차익 실현하고 기존에 이미 4월 21일날 이 수익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기준해서.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기준에 4월 21일날 당시 기준에 3천억 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3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10위 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 거래대금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꼭 보십시오.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을. 결론적으로 이 기준점에서 1봉의 기준점에서 그 거래대금이 터지는지를 나머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쭉 보시면 어때요? 6월 10일 어제 기준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천만주의 거래량을 말씀드렸어요. 천만주면 거래대금 5위 3위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2천만주 터지고 거래대금 오늘 1위야. 두산중공업이 폭등낼리 나올 때 여러분들께 악을 쓰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두산중공업이 폭등낼리 나올 때 거래대금이 최상위권에 놓여져 있는 그 흐름이 지속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것이 원전이 됐든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됐든 무조건적으로 묻지마의 매수세까지도 들어온다.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꺾여져 내려오는데도. 그러니 거래대금을 보시고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인지를 확인하셔라. 그러면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 천만주의 기준거래량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천만주의 기준거래량. 그렇죠? 그렇게 해서 2천억 원에 이 밑에 2천만 이건 뭐예요? 2천만주인 거 아니죠. 2천억 원에 2천억 원의 거래대금 기본적으로 2천억 원의 거래대금 그리고 이미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 어제 같은 경우 터져버렸으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만주의 기준거래량을 잡아놓고 대처를 하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결론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매매단가는 더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거래대금 1위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상을 초록하게 나오죠. 어제 똑같아요. 10일 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수반된다고 본다면 7만 원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저 300만 주의 거래량만 터져도 2천억 원을 넘긴다. 그런데 이 기준에 10시, 11시 이쪽 기준에 이때 돼서 거래량이 터져버렸던 거죠. 이때 돼서. 개장초에는 밋밋하다가. 그러면 이때 못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신풍장만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딱 터진 거래량을 봤더니 이건 상상을 초월해. 300만 주가 아니라 그 이상의 거래량이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기준에요. 그렇게 돼서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범위에서 눌림목 나오고 거래량이 수반되는지를 확인하고 대처하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준에 깔끔한 화면 보세요. 오늘의 기준에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 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문난 종목 같은 경우는 동시오가의 1%, 9시 2분까지 5%의 거래량이 수반되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9시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는 시점에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지금 이게 몇 분봉이에요? 5분봉이죠. 5분봉 기준에 9시 10분에 눌려져 있다가 9시 반까지를 따져봅시다. 9시 반까지. 9시 반이 되기 전에 이미 이 거래량 저 큰 거래량 하나면 얼마예요? 그거만 140만 주입니다. 이거 하나만 140만 주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한 50만 주씩 된다고 치면 100만 주, 240만 주가 터진 거예요. 9시 15분에. 천만 주 기준 거래량에 9시 30분까지 20%가 수반되면 된다고 그랬고 9시 10분까지 10%가 수반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만 주, 200만 주만 실리면 되는데 이 큰 캔들 하나가 14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맴돌고 움직일 때 들여다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번에서 들어 올려질 때. 윤정도는요. 아니, 2300개 종목에서 어제 야간을 교육해드리고 5개 종목 딱 뽑아 드렸는데 그중에 심풍작업을 뽑아 드렸는데 이걸 안 들여다보고 있겠어?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노란톡, 카카오톡에 계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 받고 수익 감사합니다. 저도요. 완전 감사합니다. 적자에서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TV 열심히 보면서 공부한 덕분에 빨간불이 났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월 15일 날 벌써 이미 여러분들께 얼마? 300만 주. 2천억만 터지면 된다. 300만 주의 기준은 뭐해? 기준 거래량의 수반. 천만 주를 잡아 드렸으면 그 기준 거래량 9시 반까지 얼마? 20%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 교육을 오늘 해 드릴 거야. 그 교육을. 결론적으로 보시면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야간 교육을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언제 또? 5월 11일 날 8시 54분에 그럼 노란 통에만 와 있으면 이 정보만 가지고 들여다 보시더라도 우와 신풍제약 600만 주야? 600만 주면 2천억이 넘죠. 근데 압정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의 70% 내지는 80% 수준을 설정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6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이면 얼마? 60만 주 10%니까. 그런 기준점을 다 잡아 드린 거죠. 어제 5월 12일 야간에도 교육을 또 해 드리고 5월 12일 야간에도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될 때 기준점을 들여다 보시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옵니다. 6월 10일 기준에 이걸 왜 보여드린 거예요? 거래대금이 신뢰해야 된다. 거래량보다 사실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이 수반될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는 변동성이 커진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들면 캔들 몸통 자체가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아니죠. 캔들 몸통 자체가 작아지다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못 견디는 물량이 추래되는 거죠. 그래서 밀리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줄으면 밀리는 게 아니고 당장에 두산중공업이 2조 원을 넘는 거래대금 터뜨리고 그다음부터 거래대금이 줄죠.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천억 4천억 2천억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캔들 크기가 안 나오겠죠. 변동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가 캔들 크기가 작아지다가 못 견디는 분들이 에이 똥 밟았다. 그리고 그냥 정리를 해서 그때 밀리거나 그때 질질질질 밀려요. 그런데 이런 은봉이 빵 터지는 거는 분명히 뭔가 또 밋밋한 악재가 나와요. 심리적인 악재죠. 펀드멘탈을 크게 훼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한 내용이 하나 뻥치기가 나오면 그냥 곤두박질 처벌. 모든 테마주가 그래요. 모든 테마주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IT가 지금까지 눌려있더라도 그들은 펀드멘탈이 되기 때문에 눌려도 하방이 잡히고 거래가 죽더라도 하방이 잡히고 질질질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방이 잡히고 왜? 펀드멘탈을 훼손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적정 시점이 되면 세게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테마주들은요. 질질질질 밀려서 깨진 다음에 돌려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와 이게 돌려질까? 고점 대비 이조원장의 50%, 60%씩 밀려있는 종목 많이 있죠. 바이오 조회 중목에서. 바이오 종목에서. 심풍제약도 사실 마찬가지. 과연 돌려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얘가요. 뭐가 끝내주고 뉴스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뉴스 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건 심리. 그거는 재료가 아니에요. 심리. 재료라는 거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내용. 그러면 그거는 의무공시를 해야 돼요. 실적의 변화가 온다든가 그러니까 수주공시라든가 그거 이외에는 다 심리. 뉴스잖아요. 6월 11일 날 관심 종목을 어제 양간에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준에 HMM 심풍제약 만도는 거래량이 안 나와버렸어요. 샐리드도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습니다. 현대바이오도 거래량 수반이 안 됐어요. 거래량 수반된 건 얘 하나예요. HMM이 시간에서 강세를 뛰긴 했지만 조금 이따 들여다보겠지만 거래량이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그러니까 변동이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HMM이 거래대금 10위에 놓여져 있어서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카톡방에 8시 51분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드렸어요? 추세 매매는 5회 매, 20회 매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혹은 분봉 기준에 5개 캔들 20개 캔들 주봉이면 5주 그리고 20주 이동평균 그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기준거래량을 잡아들였잖아요. 이 기준거래량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9시 9시 2분 여기에 신풍제약이 소문나 있었지만 거래대금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더니 9시 10분 이전에 9시 10분 이전에 분봉으로 보면 막 1분봉으로 보면 팝팝팝 치고 올리죠. 그렇게 되면서 9시 10분 이전에 10%의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빵빵 터지고 올라가죠. 빵빵.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9시 15분에 9시 15분부터 녹화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9시 15분부터 녹화를 시작해서 이야 지금 신풍제약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자 사인까지는 못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문자 사인을 드립니까? 왜? 변동성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9시 20분이에요. 이것도 늦게 캡쳐를 한 거예요. 늦게 그때 9시 20분에 6.2%입니다. 근데 저가가 마이너스권에서 들어올려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려진 거죠. 그래도 아직 10% 미만이니까 편입할 수 있어요. 라고 매직계산기 짜르고 유료 라이브 방송 라이브 진행하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자 매직계산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전일 6만 8천원 저가에 사신 분들은 7만 7천 3백원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스타트 자리 잡는 거죠. 근데 저점에서 잘 편입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가격도 기준 잡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자 고가 넘기는 8만 1천 4백원 넘기면 편입할 수 있어요. 또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양쪽 다 시가건 저가건 양쪽 다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치고 올라가.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9시 20분에 또 올려드리죠. 아까 전에 보신 그 9시 20분에 매직계산기였고 그리고 차트 보시면 일단 먼저 1분 봉입니다. 9시 20분이니까 1분 봉의 기준이 20개겠지. 5개 10개 15개 20개 얘기하는 사이에 이렇게 치고 간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초가 돌렸네요.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는데 이거 20만 주씩 곱해주면 얼마야. 거의 100만 주야. 100만 주에 이렇게 빵 터져요. 어 거래 실리는데 어 근데 문자는 못 보내요. 아 이거 지금 7만 6천 원인데 문자는 못 보내요.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계속 가 계속. 이걸 어떻게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영업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운동하러 가셨어요. 문자 띄고 왔어. 이거 8만 원에 사세요. 했는데 쭉 가. 계속 가. 이거 7만 6천 원에 사세요. 했는데 쭉 가. 그럼 이거를 윤종도랑 전화통화도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라는 얘기야. 야 7만 6천 원에 만약에 문자가 왔으면 어 이거 그러면 8만 5천 원에 어 목표주가를 하는데 아 지금 8만 원인데 이걸 5천 원을 먹으러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계속 가. 그러다 보면 놀랍고 얼른 사. 근데 중간에 또 꺾여. 그러면 놀래가지고 또 다 팔아. 그거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펀드멘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얘가 만약에 꺾여 내려가도 걱정 마세요. SM처럼요. 14% 매집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매집한 쪽도 확인도 안 되고 누가 샀는지도 모르겠고 내용 나온 건 뉴스고 결론 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치고 갑니다. 녹화하는 사이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결론은 5분 본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5분, 10분, 15분, 20분 여기서부터 짤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매집 계산기 짤르고 여기서부터 녹화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8만 원 수준까지. 야, 이거 봐라. 하고 있는데 그다음 또 올라가. 그다음 또 올라가. 그렇게 해서 8만 7천 원을 좀 잘라서 모지 말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거래되거든요. 그럼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들만 말 그대로 단탐해매 정도 되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 못 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가끔 그러신 분들 계세요. 방송 보고. 자, 윤정도 가입했어. 유료 가입했어. 나 공부고 뭐고 난 머리 아파서 못 듣겠고 자, 종목 매매 사인 주세요. 문자 주세요. 드렸어. 아니, 근데 왜 신풍 제약은 안 줘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신풍 제약도 드릴 수도 있어.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가 주력주에서 막 1월 달처럼 그냥 폭등 수익 다 잡아내고 있고 HM에 맨날 폭등 나오고 있고 두산주의가 맨날 폭등 나와서 그냥 실패가 거의 없어야 돼. 그러면 그냥 이런 거 1%만 늘어나서는 막 5%씩 들어가고 막 어떤 분들은 많이 늘 들어가죠. 상관없어. 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솔직히 해서 금호소기 때문에 머리 아파. 만두가 그냥 팍 깨졌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력주도 1월 달까지 누적 수익이 있는 거지 1월 이후에는 조금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나마 HM이 우리 매개살렸고 최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 조금 일부 매개살렸죠. 그런데 이런 종목을 막 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결론은요. 교육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스스로 해보시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 자, 보시면 이런 거래량하고 보세요. 주를 미리 거드렸거든. 50만주, 100만주를. 이런 거래량이 있는 날이 있어요. 이게 5분봉인데 1주 월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소용주, 중용주, 대용주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그나마 캔들 크기가 커지죠. 거래량이 없을 때는 캔들 크기가 안 나와.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캔들 크기가 안 나와. 그러다가 계속 거래량이 없으면 그러면 밀려 내려오죠. 이런 종목은. 대용주는 거래량이 없다고 밀려 내려오지 않아요. 밀려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돌립니다. 펀드멘탈이 뒷받침 되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럼 조금 전에 분명히 보셨어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리고 방송 끝나면 동영상 보십시오. 심풍제약 동영상 지금 밑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직원께서 심풍제약 동영상 넣어주세요. 다른 분 만약에 무방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된다면 그러면 14번째 방에만 올려드려도 되잖아. 우리 올려드리는 방에만 올려드려도 돼. 무슨 얘기냐면 심풍제약 오늘 동영상 한번 딱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주가 올라가.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매매하시고 와 몇 분 만에 10% 수익 났네. 근데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심풍제약입니다. 말씀만 드려도 알아서 매매를 해. 결론적으로 VI까지 빡 들어와 버려요. VI 들어간 시간이 23분이야. 매직 계산기 자른 게 20분이죠. 근데 방송 녹화 딱 들어간 게 언젠지 봐보세요. 9시 15분 10분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10% 그러고 나서 고점이 계속 쭉쭉쭉쭉이죠. 결론적으로 일봉차트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니 이 변동성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다만 10% 이상을 따라붙지를 못한다. 그렇게 해서 잡아드려서 올려드리고 월봉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을 꿈꾸신다면 두산중공업도 처음부터 윤정두가 자 두산중공업 대박이니까요. 13,000원 사세요. 그럼 윤정두가 지가 사야지. 주력주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다 팔아가지고 두산중공업 사세요.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두산중공업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식품제약도 똑같이 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의 예를 들면 작년에 거래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이 거래대금 대비 밑두 끝도 없는 아주 적은 거래대금만 있는 거야. 그러면 저 고점 라인의 이러한 랠리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꿈꾸게 되려면 그러면 저 거래대금이 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 거래대금 거래량이.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위주에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 아무리 많아봐야 바닷가격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적어보여도 원체 주가가 올라와서 거래대금이 여기가 더 높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저 거래대금을 넘겨야 된다. 그런데 장학형이 떠주고 또 변형 샛별형이 떠주는데 여기서 이런 라인들을 넘기게 되면 거래가 살아난다. 두산중공업처럼 조단이 터지면서 계속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터져 있을 땐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들죠. 그런데 여기서 변형형의 기준 샛별형을 말씀드린 거는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따만은 은봉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띠용.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잖아요. 이 차트를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샛별형이 보이시죠? 변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갭이 나와야 되는데 갭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기준 라인을 강도 있게 뚫어 올려주면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 녹화해드리라고 이거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라고 교육 받으시라고 어제 야간에도 해드리고 어제 장중에도 해드렸기 때문에 6만 8천 원부터 또 그 이하에서 또 그 이후에 편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 그럼 차익시는 범위도 교육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녹화를 잡아드린 거야. 그럼 어떤 분들은 야 다 올라간 거 내죠. 그럼 어제 와있든가 어제 박승민TV 보시든가 어제 야간 무료방송 보시든가 아니면 유료방에 딱 들어오셔서 녹화 뜨는 사이에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녹화 뜰 때 같이 매매를 하죠. 수익을 내시든가 결론적으로 이걸 또 올려드립니다. 몇 시예요? 10시 4분에. 시간이 좀 지났죠 이제. 그래서 고점이 찍히고 이 내용이 별거 없어요. 현재가가 플러스 6.08입니다. 그런데 고가는 15.21까지 올랐어요. 저점 대비 20%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20% 이상. 15%까지 올라왔던 게 6%까지 밀려. 그럼 녹화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전장에는 일부 볼 수 있다. 고점의 차익이 일어나신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다가 꼬리가 절반 이상 막 달려 20% 움직인 게 에이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 주의를. 그래서 결론은요. 차익실현 범위는 매직계산기 활용하셔야 되는데 고점 대비 2.0 8만 5,400 8만 5,400원 고점 대비 4.0 8만 3,600원 이탈되면 50% 그리고 100% 전량차익실현. 그럼 평균 얼마? 8만 4,000원대 중반의 전량차익실현이 맞아요. 그런데 마지노선은요. 뭐냐면 어제 6만 8,000원에 샀는데 차익실현 안 하신 분들 그 이하에 사신 분들 그런 경우에 마지노선은 얼마? 5% 8만 2,700원을 이탈하면 어렵나요? 교육이. 어려우시면 다른 거 필요 없죠. 문자 받고 매수하고. 이건 문자 안 준다면서. 이걸 어떻게 문자를 주냐고. 순간적으로 저점 대비 20% 오른 애가 또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고 있는데 지도님은 이걸 문자를 주겠어요. 윤정두가 자기 돈이면 이걸 문자를 주겠어. 이걸 문자 사인을 주고 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라이브 방송에 같이 들어와 계셔서 이렇게 대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면 소액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거래대금이 원체 터져 있을 때나 뭐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규 추가 재편입은요. 8만 7,100원이 15%인데 어떻게 돼요? 10% 이상 올라가면 편입 불가라고 그랬잖아요. 1조 이상짜리가. 그거 조금 이따 교육해 드릴 거예요. 전일, 금일 자익 실현자는 개별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세게 치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고가, 시가 3분의 1. 저가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수준, 보압 수준, 약보압 수준 이런 관계에서 들어올려서 15%나 올라오는데 무슨 저가까지 봐요. 결론적으로는요. 9.39% 3분의 1 지점은 9.39 얼마 그게 딱 8만 2,700원이에요. 거기가 내려오면 8만 2,700원에 사세요.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8만 2,700원 지지를 받고 거래가 터트려지면서 돌려질 때 최소 50만 주에서 10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 추세가 강화된다. 시가 8만 7,700원까지 내려올 때 6.75까지 그 가격대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얼마? 현재가 8만 2,700원. 여기서 세게 돌려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 터지면서. 그게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리고 절반까지 밀린 거는 어렵다. 오전장에 잠깐 밀렸다 돌리면 모를까. 그러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 5분, 100만 주.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카카오톡방에 이거를 이렇게 다 써서 무료로 올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유료 고객분들은 이걸 쓰는 사이에 다 듣고 보고 하고 배우시고 스스로 했겠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배워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채널 아무리 돌려봐. 어떤 자산사업가가 여러분들한테 아 나의 노하우 그냥 다 가져가세요. 윤정부는 거의 그렇게 다 가져가서 뿌려드리잖아. 그런데 사실상 들으시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더 시원한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아까 그 텍스트 자료를 쓸 그 기점에 10시 4분 기준에 왜? 이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고가 8만 7,100원을 찍었습니다. 2%, 4% 밀리면 차익신을 하십시오. 만약에 저점 물량을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5% 잡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들어가신 분들의 매도 평균당가는 8만 4천원 중반이에요. 종가는요. 8만원 통 깨졌어. 재편입의 기준은요. 시가는 안 돼. 개장초에는 여기까지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땐 6% 등락이었고 지금은요. 15% 저점 대비해서는 20% 그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잡아드려요. 결론적으로는요. 5분봉 보시면은 이 라인에서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여기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의미 있는 거래량은 100만 주씩 터져야 된다니까요. 결론은요. 여기서 한번 5회 매일 20회 매일인데 이게 거래량이 50만 주가 되느냐 했을 때 40만 주 좀 넘어. 그럼 50만 주 치면 난 공격적이야 하면 여기서 한번 들어갈 수는 있죠. 그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실현. 왜? 이게 얼마인데? 8만 2천 원 그리고 다시 8만 7천 원 넘겼죠. 그러면 여기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실현을 해야 돼. 아니 난 못 먹어도 고다 하면 손절 명확히 해야 돼. 두 번째 기준에서는 여기서 한번 거래가 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은 여기 따라 붙어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위에 또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따라 붙어서 내가 샀다고 윤정도한테 배운 대로 여기서 샀다고 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자 여러분 수익 내세요. 차익실현에 나세요. 그리고 막 이 매물 이렇게 잡아먹고 여러분들 수익 내라고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세게 들어올릴 수 있는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는지를 같이 들여다보고 이럴 때 내가 따라 붙었어요. 따라 붙었는데 고맙게도 위에 물량을 잡아 먹어줘.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고 내가 따라 붙었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꺾이죠. 그러면 손절할 땐 손절하는 거예요. 내가 샀다고 올라가? 아니 대표님 그렇게 말고요. 남들이 시원하던데 뭐 신풍대학 재료했으니까 간다고 그냥 사라는데 뭐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돈 다 까먹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사보실래요 하고 돈 내놓으세요. 회비 주세요. 이러고 있지. 응?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호가창 있잖아요.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이걸 누가 사줘야 되잖아. 누가 사줄 건데? 얘는 특히 외국인 기관 수급도 제대로 없어. 그럼 누가 사줄 건데? 큰형님들이 큰형님들이 들어와 그럼 나하고 전화통화해? 그럼 작전하는 거네? 주가 조작이네? 또 아니 재료가 있고 뉴스가 있으니까 큰형님들 들어오겠죠. 아니 개뿔 큰형님 들어오면 여기 거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뇨. 거래량 없이 그냥 점프해서 이렇게 가나? 거래가 쉴 때 양봉일 때 따라 붙었는데 세게 올려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나 쓰잉 났어 이렇게 되는 거고 꺾여지면 아이고 야 힘 없네 얘네들 힙 없네 차익신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거래가 일부 터졌어 저기부턴 택도 없지만 일부 터졌어 아이고 그럼 고맙습니다 따라 붙었는데 꼬리 달리고 힘 없어 아이고 그럼 도망 나와야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형화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다른 데다가 어마한 데다가 돈 내놓고 와서 돈만 내는 게 문제가 돈 내놓고 내 자산이 깨지고 있잖아 돈 내놓고 내 자산이 깨지고 있잖아 왜 그 짓을 해요 그런 행위를 그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왜 못 가니 그러면 어제까지는 재료가 이런 장 중에 막 올라갈 때 얘가 끝내주고 이러다가 꺾여 내려오면 아 그게 뭐 어쩌고 그러놓고 계속 잘해 잘 보세요 거래된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캔들의 크기 몸통 크기는 작아진다고 그랬죠 못 견디린 물량에 쏟아져 내린다고 그랬죠 분봉도 똑같아요 일주월봉만 그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월요일날 또 본다 얘가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제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들여다보자 한 거고 마찬가지로 놀립니다 LG 헬로비전 월요일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대금 상위에 있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제한적이 있잖아요 또 거래대금 상위에 있더라도 두산중공업 4천만주 거래량 터져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저거 뭐예요 2천만주 그러면 변동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월요일날은 LG 헬로비전 기준거래량은요 일요일날 야간교육할 때 알려드린다고 신풍제약은요 지금 교육해드렸으니까 1,500만주 최소 1,000만주인데 이거는 진짜 공격적이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손절 쫙 잘 치겠다 하신 분들 1,500만주는요 거래가 확실히 실리는 걸 보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받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무료로 교육받고 무료로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시든가 왜 아침마다 제가 종목은 잡아드리니까 천만주의 기준입니다 최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실려있어야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터져졌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2천억 기준 잡았을 때 여기서 첫 번째 터진 거래량이 못 봤다 그럼 장중의 종목을 검색할 거 아닙니까 윤정도가 벌써 검색해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이게 6만 8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6만 8천 원 오늘 막 8만 7천 원 8만 8천 원 막 쭉쭉쭉 그 수익을 왜 잡아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잡아냈냐는 거예요 교육 들어갈 거예요 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 빨리 채팅방에 지금 뭐 접속 인원이 이제 지금 한 70분 들어와 계시는데 거거거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고 거거거 오늘 원래 일정보다 4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원고 준비한다고 5시 그리고 5시 반 그리고 또 늦어졌는데 거거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거거거 채팅방에 거거거 빨리 나도 누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량 교육 자료하고 거래량 동영상 링크를 드릴 테니까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서는 거래량 링크 거래량 자료 올려주세요 거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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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알면 왜 오늘 신풍제약을 스스로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매매를 못하시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을 내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이런 종목은 사실상 배제하시고 SM 같은 종목에서 오늘 하루에 6, 7% 움직이면 시가총액 1초짜리 얼마 좋아야 다만 그 종목도 거래대금이 원활치 않아요 그러니까 5회매 20회매 교육받고 들어가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빨리 거거거 먼저 하고 뭐 능동적이어야지 지금 날씨도 덥고 음 에어컨도 온도 좀 맞고 좀 더 내려주세요 날씨도 덥고 악수고 떠들고 음 대형 모니터 칠판 앞에 있고 열 삐죽삐죽 나고 아우 막 감당한데 지금 숨도 차고 왜 배에 힘 주고 있어야 될 거냐 어 오늘은 펑퍼지망으로니 뭐 갖고 가만히 있으면 푹 나온단 말이야 배가 배에 힘 딱 주고 그러니까 숨이 차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면서 무료로 보시면서 거거거 한번 하자 했는데 음 접속인은 이렇게 많은데 거거거를 안 하시면 어떡해 빨리 거거거 거거거거거거거 그리고 노란톡 카카오톡에 어떻게 해요 윤정두 숫자 555번 딱 검색하셔서 비밀번호 8888 넣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응 거거거 오케이 그럼 우리 직원분께서 거래량 이 자료와 그리고 거래대금 자료와 동영상 링크까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2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게 뭔데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들어오려면 2천억 원 넘겨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그 정도 아니어도 됐거든요 두 번째 기준은 뭔데요 70% 기준 거래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심풍대학이 2천만 원을 터졌어요 그 거래량의 70% 이상은 터져줘야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의미 있는 거래량 대비 근데 전일 터진 거래량에서는 우리가 80%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시젠 심풍재학 2조 개별 거래대금 이렇게 써있잖아요 뭐예요 오늘 거래대금 1이야 1조를 훅적 넘겼어요 1조 4천억 1조 5천억 이렇게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내일도 월요일도 1조 5천억 터져줘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천만주 그게 얼마 천만주 터져버리면 9천억 정도 나와요 거래대금이 보수적이신 분들은 거래를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2천만주 터져버린 게 거래가 극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1,500만주까지를 보수적인 분들의 기준 거래량으로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 식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내용 중에서 이게 원래는 9시간짜리 110만원짜리 교육이란 말이에요 VOD를 지금 팔고 있어요 어디서 쿠팡에서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티몬에서도 팔아요 위메프에서도 팔아요 지금 그거에서 몇 가지만 압축해서 교육해드리는 거예요 엑기스만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제외상품은 투자주의엄 뭐 이런 종목품들 있죠 두산중공업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 읽어보시고 기준 거래량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심풍제약을 공격적이신 분들은 천만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천오백만주 의미있는 거래량의 70% 80%를 잡은 거고 이거는 세 번째 항에 써 있었던 그 종목의 또 시장 상황이 맞는 너무 과도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땐 그 비중을 다 맞출 필요는 없다 천만주만 터져도 어떻게 된다 8천억 이상 9천억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기준이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천만주라고 사면 쉽게 계산하려면 동시효과에 어떻게 돼요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의미가 없어 의미 없이 끝났다고 치고 시간에서 늘려서 의미 없다고 치면 9시 10분 기준에서 얼마 10% 100만주 터져야 돼 9시 30분까지 200만주 터져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거 터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문제죠 10시 11시 넘어갈 때 거래대금이 유지되느냐 개장초에는 빵 터져 두산중공업이 개장초에 오늘 거래량 터졌죠 터졌잖아요 어제 외국인 100만주 샀다고 4억 2천 2백만주짜리 종목에 100만주 0.25%도 안 되는 물량 샀다고 시간에서 흥분하고 개장초에 흥분해서 거래량이 개장초에는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해서 신풍재학이 200만주 터트렸는데 200만주 터트리고 플러스가 났는데 이 위에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량이 이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 아무도 만약에 만약에 안 사줘 사줄 수도 있겠지 사주면 땡큐한 거고 거래 계속 나오는 거고 안 사주면 얘는 끝나는 거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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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는 안 던져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안 던지겠지 제발 올라라 그러면서 누가 사줘야 올 거 아니야 그럼 기도해야지 제발 올라라 누군가 사줘라라고 이거 재료 끝내주니까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야 제발 누군가 사줘라 눈먼 애들이 좀 사줘라 아니면 힘센 애들이 좀 사줘라 난 콩고물이니까 개들이 울려놓으면 난 이만큼만 먹고 나가야지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럼 여러분들도 안 팔아 아무도 안 팔아 여기서 다 산 사람들 어제 산 사람들 오늘 산 사람들 안 팔겠죠 당분간 당분간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핸들 크기만 작아져 밑으로는 매물이 잘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다가 복매도가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이제 무너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해서 고점을 넘기고 계속 거래량이 안 나오면 중간에 끊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들어갔는데 거래가 터졌다가 밋밋해져 나와야 돼 그 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거래량이 의미 있는 터져 있는 그런 거래량의 기준이 잡히느냐 아니면 시간에서 눌려있으니까 밋밋한 꼬리 달렸으니까 밋밋한 흐름이냐 시가총액 지금 1조 이상이죠 1조 이상짜리는 5% 최대 10%까지만 따라 붙을 수 있다 최대 그러니까 오늘도 15% 올라갈 때 우리는 안 들어가 근데 거기서 그냥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막 들어가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요 자산 다 깨지면 퇴출이죠 집 팔아서 하실 거야 1조 미만은 15%까지 그렇게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장중재 편입의 기준은 3분의 1 지지가 형성되고 재돌파 시에 거래가 수반되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욕하려고 그런 거 안 해요 신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수반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위꼬리 3분의 1 안 위꼬리 2분의 1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의 범위이고 장중재 편입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중 고점 돌파 시 그 다음에 장중에 저점이 형성되고 돌려질 때 두산중목 같은 경우 급락 이후에 거래량은 상관없어요 한 3% 돌렸다 급락 이후에 3% 돌렸어 그럼 손절 3% 잡고 들어가 볼 수는 있는데 매매가 원할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거기에 장중 고점 돌파 오늘 만약에 15%가 고점인데 이걸 넘겼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만큼 따라 붙기로 했잖아요 그러나서 차익실현 범위입니다 차익실현 범위 그런데 심풍제약은 이 차익실현 범위가 아니죠 이건 주력 또 수익 종목인데 정상적인 대형주의 제한적인 변동성 그런데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편입당가 대비 10% 이상 무조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러면 2에서 2.5% 그리고 마지노선은 4에서 5% 밀리면 전량차익실현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윤정도의 윤정도가 뭔데? 34년 주식하고 22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7861% 세계기록 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서 12권 내고 그 도서를 가지고 증권사 전 직원 임직원들 다 교육시켜주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더 짧게 차익실현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상한가 기준에서도 차익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누구처럼 상따 안 됩니다 죽을 일이 있어요 상한가 이탈 후에는 전량차익실현이고 그래서 결론은 상한가 이렇게 갔는데 3분의 1 밀리면 차익실현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형화된 자료를 받으시고 대처를 하세요 손절범위의 기준은 3% 밀릴 때 또 말씀드렸죠 편입 후에 변동성이 제한적인 것 안 움직여 편입을 했는데 거래가 빵 터져서 들어왔는데 그다음부터 안 움직여버려 또 편입 이후에 거리량이 둔화돼 안 움직이니까 거리량이 둔화되겠죠 밑으로는 안 던져 위로는 사지를 않아 고빈도 거래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매수매도 하는 친구들은 다 빠져나갔어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 잘 받고 오버나이 타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3만 2천원 찍은 두산중공업이 3만 2천원 찍은 날 3만 1,600원 찍고 나서 2만 9,200원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윤정도가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5% 밀리면 전량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1만 3천원 1만 5천원 1만 6천원 1만 7천원 1만 8천원 들어오신 분들 전량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론은요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밀려 내려왔을 때 3만원이 기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5% 전량차익 실현했어야 돼요 근데 종가상 3만 2천원 가니까 거짓말쟁이들 뭐라 그래요 야 대박나셨죠 그래 걔네들은 오우스톱한다는 얘기야 무조건 고 거야 무조건 고 왜? 기술적 분석을 못하니까 어느 날 원전 관련주고요 한미동맹에 원전동맹에 이랬다가 주가 막 올라가네 보셨죠 한국경제TV 애들 그러잖아요 보셨죠 대박났죠 막 이러면서 목소리 흉내내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 놓고 맨날 계속 고야 3만 2천원 간 날도 대박 박수 치세요 이러면서 아니 장중에 7% 8% 밀렸는데 차익신원 안 해 그럼 그 다음날 3만 2천원 찍었던 종목이 3만 1천 9백원에 시작해서 밀려 내려오는데 쭉쭉 밀려 내려오는데 7% 8% 밀릴 때 차익신원 하겠어요 그 전날도 안 했는데 결국은 계속 두들겨 맞아서 2만 3천원 대까지 갖고 있겠지 근데 갖고 있다고 그래 전날 차익신원 하셨죠 언제 차익신원을 하러 했어 자기가 꼬리가 달리고 은봉일 때 그리고 가지고 갔다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차익신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재조권한다 이 원칙만 지키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윤종들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7,681% 수익률이 그냥 나와? 뭐 땅 따먹기 위해서 나오는 수익률이야? 아니죠 월요일날은 이런 신풍계약에서도 수익을 내셔야죠 SM 같은 종목에 수익을 내셔야죠 HMM 월요일날 또 한 번 움직여야죠 시간에서 한 번 움직여줬는데 거기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나오는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주력주 잡아 내셔야죠 셀리드 어떻게 할 거야? 셀리드 결론적으로 지금 2 플러스 1 행사하는데 3 플러스 2 드립니다 3 플러스 2 3 플러스 2 해드리고 거기에 9시간짜리 교육 강좌 170만 원이 지금 팔고 있는 게 그게 시리즈가 5개예요 그럼 45시간이네 그럼 얼마 550만 원이네 그냥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 월요일 개장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드립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일로 전화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가입하시면 돼요 다 드릴게요 이거 한 달을 가입해도 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 USB 14시간짜리 14시간짜리 기초교육까지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좀 내세요 어떤 수익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조선인물닷컴에 검색해보시고 윤종두가 누군지 확인해보시고 증권카드 34년 된 이런 럭키 증권카드 수익률과 수익률은 수익률 대 SBS CNBC 전문가들 40명 모아놓고 대신증권 실계좌로 매매했죠 와우처럼 무슨 가상계좌 안에 가상계좌 오류가 많아 수익률 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실정계좌 500만 원짜리 계좌 갖고 왔고 미수 몰빵해가지고 잡주들 막 해다가 수익률만 높여진 사람이 몇몇 있었어 두 명인가 있었어 40명 중에 맨날 500만 원 넣고 다 깨지면 또 넣어 또 넣어 또 넣어 그러다가 잡주 하나 미수 몰빵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적중률이 16%인가 16% 참나 기가 차서 그거를 또 수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보세요 대형주 하나케미카 삼성전자 지금의 이 시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형주 기준의 LG화학 삼성전자 엘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저런 수익을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이런 수익들을 내실 수 있어야죠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라고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윤종두가 다예요 시세만 나올 수 있다면 1조 이상짜리 종목뿐만 아니라 작년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에는 1조 미만의 종목분들도 거래를 잡아드립니다 심평제약 월요일날 또 놓치실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겠죠 월요일날 변동성 종목 놓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셀리드처럼 3일 동안 폭등 나오는 아니 제2의 HMM, 제2의 두산중공업 우린 지금 꽉 쥐고 있잖아요 놓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